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꿀을 빨았던 김어준이 뉴스공장이 폐지가 되면서 TBS에서 퇴출이 되었고 이번에 나온 소식을 보면 문재인 정권 때 입을 함부로 놀렸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김어준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김어준에 대한 수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해당 사건은 김어준이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했었던 유튜브 채널 다스베이다라던가 TBS 뉴스공장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등의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이동재 전 기자가 김어준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이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작년 2월 달에 김어준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해 왔었던 성북경찰서는 작년 10월 달에 김어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러면서 경찰은 김어준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 측에서 김어준 사건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확인할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수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최강욱의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니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과 마찬가지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허위 발언이라던가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작년 10월 달에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당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는 최강욱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이동재 전 기자 관련 글이 허위 사실인 것은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비방 목적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라는 이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해당 판결은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아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왔었고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도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강욱 쪽에서 무죄를 받은 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이었고 민사소송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이동재 전 기자는 최강욱을 향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1심 법원에서는 최강욱에게 분명히 죄가 있다면서 손해배상 300만원을 물어주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7일 동안 정정문을 게시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최강욱은 형사에서는 무죄, 민사에서는 유죄를 받은 것인데요.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어준의 사건 역시도 최강욱 사건처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김어준이 했던 발언이 사실상 최강욱하고 했던 발언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김어준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이 될 수 있다고 봤고 이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수사 이후에 기소 의견이 나올지 그대로 불성치 결정이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최강욱의 재판 결과는 김어준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결과인 것만큼은 맞고 김어준 역시도 최강욱과 같이 허위 사실을 한 것으로 판단된 여지가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한편 TBS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김어준이라든가 주진우 등 좌파 진영의 스피커들이 퇴출이 되자마자 TBS는 해당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이를 교통이라든가 음악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으며 이번에 TBS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신에 출근길에는 TBS로 이름을 바꾼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고 신장식의 신장기업은 음악 방송인 퇴근길의 김혜지입니다로 바꿨으며 아님 밤중의 주진우도 음악 방송인 이가희의 러브레터로 대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들과는 상관없이 새로 진행할 유튜브 방송은 흥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아직 방송이 시작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독자가 3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번에 TBS에서 퇴출된 김어준이 어떤 방송을 펼칠지 좌파 진영에서는 상당히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김어준은 이번에 TBS를 떠나면서 자기는 3년 6개월 후에 컴백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김어준의 바람이 현실화되려면 민주당이 차기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꼴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이고 또 김어준 본인도 TBS에서 내려와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서 족쇄가 풀린 김에 입을 마구 놀릴 것으로 보이는데 요새 분위기가 옛날처럼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든가 김어준 류의 멍멍이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처럼 나볼 데다가는 법적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또 문재인 정권 때도 무리한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이미 처벌을 받아야지 마땅한 사람이지만 정권의 비호 아래에 입을 놀려 왔는데 이런 방탄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과연 김어준이 3년 6개월 후에 컴백을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남기고 떠났는데 자신은 편파적이지만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는데 저는 무식해가지고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고 김어준의 저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작가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전여욱 전 의원이 원래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저런 식의 난잡한 문장을 쓴다라고 혹평을 했으며 머릿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말만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진짜로 심각한 것은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혓바닥 노는 대로 말하고 있는데 저런 발언으로 문의 지지층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혹평을 했는데요. 아무튼 정권이 바뀌고 김어준도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는데 과연 김어준의 새로운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